자 이제 두번째 편 거실과 거실 발코니 쪽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첫번째 편인 현관 부분을 소개를 마쳤고 두번째로 이제 거실 부분을 소개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면은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번 현장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여기 보이시는 발코니 확장된 부분의 하부 부분 이 부분을 철거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샤시가 설치되었던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높고 보통은 이 중심이 샤시를 중심으로 해서 낮거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일하게 면이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이쪽 면에 난방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철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철거하는데 약 이틀 동안 굉장히 인부 한분이 전문가 철거 전문가가 노력을 해서 철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소음이 발생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렸던 현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듯한 공간을 현재 갖게 돼서 이 발코니 확장을 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 인테리어 혹은 이제 32평형 아파트의 거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중문이 보통 설치가 되면은 중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동선이 발생돼요 이렇게 현관에서 나와 가지고 화장실까지 일자로 쭉 되어 있는 이런 동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선들은 대부분 조명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 부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현관부터 안방 들어가는 출입구 또 주방부터 거실까지 사이 이쪽 섹션이 좀 어두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복도등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조도를 확보해 드립니다 MR16이라고 하는 LED 조명을 연달아 3개씩 설치를 해서 조도를 충분히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등을 설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많이들 이제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 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초반에 설명 드렸을 때 여기 저희가 조명을 잘 썼던 현장입니다 라고 설명 드렸어요 실제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와서 저도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조명 자체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상당히 있고요 조명 자체가 세게 이렇게 탁 퍼지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좀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조명이면서도 실은 간접 조명의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거실에는 스위치가 이제 이렇게 4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설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위치는 이렇게 복도등 복도등만 껐다 껴다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 좀 멀리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테두리 테두리 부분만 하나의 조명을 남겨놓고 또 가운데는 가운데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명을 설치하면은 TV쪽 벽면과 쇼파쪽 벽면만 불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조명을 설치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복도등만 들어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거실의 중심부가 되는 중심부만 이렇게 조명이 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만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명을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곳에 조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사시면서 이 섬세함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뭐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주방에만 조명 스위치가 베란다까지 해서 총 9개의 스위치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조명을 어떨 땐 벽등, 어떨 땐 간접등, 어떨 땐 직접등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조명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다 보면은 조명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은 이제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계열의 벽지를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하얗게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구정마루를 설치를 했고요 바닥에 전체적으로 강마루 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마루 시공하면서 동시에 이제 걸레바지 설치를 했고요 보시면 이쪽 벽명만 레일픽처 혹은 갤러리레일이라고 하는 것 설치해서 추후에 고객님들이 여기 그림 같은 거 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와이어 설치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설치를 하고 에어컨 설치 배관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보기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발코니 확장시 바로 이 부분 하부에다가 묻었습니다 배관을 에어컨 배관을 통째로 묻은 게 아니고 이런 원형 배관을 먼저 넣어 놓고 그 배관 안에서 에어컨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설치가 용이하게끔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블라인드 까지 같이 설치를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보여주시는 건 허니콤 블라인드고 이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상부 하부가 조절이 되는 이런 블라인드인데 실제로 금액대에도 많이 비싸지도 않아서 이렇게 내가 때에 따라서 원하는 부위만 딱 정확히 가려서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탑다운 방식 그 블라인드를 설치했다는 거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블라인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현재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긴 어떤 부분이냐면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발코니였죠 그냥 발코니 창 단창이 이렇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발코니 단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냥 이 바닥은 타일이 설치되어 있던 곳인데 보시면 이제 이중창을 설치를 하면서 실제 이 샤시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거든요 약 25, 250 정도의 샤시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은 문제가 이 하부 부분을 실제 쓸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만약에 이 샤시가 끝난 이 부분에서 이 바닥 마루를 그대로 설치를 다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꺾인 부분이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이 하부 부분에 벽돌을 쌓아서 이 상부에 이렇게 선반 혹은 젠다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별도로 설치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화분 같은 거 작은 것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건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디자인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 거실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천정에 전체 매입했던 매입 조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지만 벽지는 약간 아이보리빛 나는 벽지를 활용을 하였고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발코니 확장했던 구간이 굉장히 잘 시공이 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지금 현재 느껴지게 되었고요 혹시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시공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지금 재밌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공사 전에 그 집에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잘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일러를 떼다가 약간 꺼놓은 상태라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노란빛이 쭉 돌고 있죠 창문틀 주변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서 저 부분은 지금 이렇게 빨갛고 검정색 보랏빛이 도는데가 이제 저렇게 냉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발코니 확장되었던 구간들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빛을 보이게 되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기준 샤시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보랏빛이 돌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배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부분까지 잘 설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난방관이 잘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샤시를 설치하고 나서 샤시 설치가 어디가 혹시 취약하게 됐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김에 이제 한 가지 그냥 팁을 말씀드리면 보통은 샤시의 모서리 부분이 단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중창 하이샤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단열이나 창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만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발코니 확장이 굉장히 잘 되었고 따뜻하게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발코니에 양계형 도어가 설치되면서 이렇게 창고로 되어 있었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원래는 이제 벽체가 여기에서부터 이쪽이 벽이고 이쪽이 벽인데 이 벽체에서부터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벽을 세우고요 힘을 받지 않는 가벽을 세우고 이 도어를 이 공간에서 센터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려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가벽을 만든 공간만큼 도어 뒤쪽으로 이렇게 알고트 제품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자재들은 이제 저희가 시공하고 나서 시공한 자재들, 페인트, 타일, 시트지, 필름, 마루까지 다 두고 갑니다 일부를 왜냐하면 추후에 AS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봐야 될 때 이 제품들이 없어서 색깔이 이색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시공 후에 일정한 재료들은 이렇게 현장에 두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존에 나중에 이게 똥똥똥 소리 나시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불이 나거나 할 때 이쪽 벽체를 철거하면은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같은 팁이긴 한데 보통 발코니 시공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부에 타일을 시공을 하고 타일 시공하고 나서 이렇게 태워서 벽체콕 걸레바지까지 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진짜 만에 하나 물이 한번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수관이 있는 경우는 이 우수관이 간혹 넘쳐서 물이 여기에 흥건히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벽에다가 타일을 해 놓지 않으면 이 물이 여기에 약간 흥건히 차게 됐을 때 그 물들이 벽으로 스밀고 벽으로 스밀 경우에는 그 페인트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나중에 혹여나 한번 물이 넘치는 상황이 생겨도 그런 하자 없이 공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터닝 도어라고 해서 단열 기능이 우수한 도어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다가 이렇게 발권이 확장을 하게 되는 구간에 일반 ABS 도어, 맴브레인 도어 이런 건 주로 이제 방문으로 사용하는 지금 바로 옆에 보여주시는 저런 방문에서 사용하는 저런 도어들을 간혹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실제 내부 온도를 많이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격이 조금 나가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는 꼭 도어를 좀 좋은 거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에서는 가성비가 우수한 영림샷을 사용을 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LG가 좋긴 한데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영림 제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앞쪽 베란다구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래 건조대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개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 봤지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제품 월렉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경고하고요 이렇게 와이어 같은 게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별게 아니지만 그 빨래 건조대 한 4,5만원짜리 설치하고서 고장 나서 다시 안 쓰거나 하는 경우 많은데 이 제품은 좀 하자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스텐션이 좀 돼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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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성에 따라서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하자율도 적습니다 대신 가격대는 조금 나갑니다 보통 한 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가격 오래 쓰실 거니까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좋은 제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일단 두 번째 편인 거실 인테리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이제 안방과 드레스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